저녁밥을 줬더니 밥을 먹고 지금 둘이서 사랑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순풍이의 특기는 돌풍이의 귀를 무는 것입니다 순풍이가 돌풍이의 귀를 무르면 돌풍이는 꼼짝도 못하고 깨끗거리기만 합니다 흰색이 돌풍이고 올해 1월 5일날 출생을 했습니다 블랙탄은 순풍이고 올해 1월 15일 출생을 했습니다 블랙탄은 순풍이의 귀를 무릎으로 불가능합니다 블랙탄은 순풍이고 올해 2월 15일 출생을 합니다 목줄의 길이를 그리 뽀뽀바 할정도록 해놨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